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맥주 한 잔씩 들고 마시면서 또 하나 나가 너라 쉴래 밖에 나간 피곤해 실내 다 좋아 날 뿐의 스카우트에서 맥주 한 잔씩 들고 마시면서 예전과 달라진 듯한 너의 마이틴 아직 날 사랑하는데 뭐가 문제야 말해 내가 바꿀 테니 나도 설명이 안 돼 예전과 달라진 듯한 너의 마이틴 아직 늘 사랑하는데 뭐가 문제야 말해 내가 바꿀 테니 나도 설명이 안 돼 날이 좋을 때, 흐릴 때, 비가 올 때, 눈이 올 때 내가 모시러 갈 테니 언제든지 전화해 라고 노래까지 냈잖아 왜 넌 집에서 안 나오려고 해 대체 그래 여름엔 에어컨 겨울엔 난 봄에는 알러지가 아래 또 뭘까 입으로 시험 편이 또 또 그 핑계 그럼 못 사러 가자니까 그건 또 슈태 난 진짜 모르겠어 집에서 할 게 뭐가 더 있다고 계속 해봤자 컴퓨터 아니면은 소폰 그래 I really don't wanna waste time with you 난 진짜 모르겠어 집에서 할 게 뭐가 더 있다고 계속 해봤자 컴퓨터 아니면은 셀폰 그래 I really don't wanna waste time with you 나 오늘은 집에서 쉴래 집 밖에 날 감당한 실내 내가 좋은 엑스믹스가 돼서 맥주 한 잔씩 들고 마시면서 또 하나 날 감아라 쉴래 밖에 날 감피고는 실내 내가 좋은 엑스믹스가 돼서 맥주 한 잔씩 들고 마시면서 또 하루 날 감아라 쉴래 여보세요 어 왜 내일 뭐 할래? 몰라 뭐 한강이나 갈까? 한강? 왜 싫어? 응 뭐 그럼 뭐 딴 거 뭐 하고 싶은 거 있어? 그냥 집에서 오면 안 돼? 집? 또? 나 오늘은 집에서 쉴래 집 밖에 날 감당한 실내 내가 좋은 엑스믹스가 돼서 맥주 한 잔씩 들고 마시면서 또 하나 날 감아라 쉴래 밖에 날 감피고는 실내 내가 좋은 엑스믹스가 돼서 맥주 한 잔씩 들고 마시면서 에이 colocar 아 س 잘 ین 아 아 appy